내일이 없는 유령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왔던 길을 반대로 걷는다 눈을 뜨기 전, 병실에 누워있는 내가 보였다 지현아, 안에 있니? 강혜정씨 화평병원에 의송됐는데 아직 의식이 없다며 이거 정강식이 죽은 사건하고 수법이 억수로 비슷한데 나 답답해 아침이요? 진짜 치욕같아 이혜야! 나 미쳤어! 아니, 내가 죽었다고! 엄마처럼! 나도 지켜놓을 거야 내 목소리 들리니? 혼자서 외로웠지 엄마야, 와! 미안해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 1 2 2 2 2 감사합니다.